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히든싱어 시즌2의 후선편에 출연했던 사랑의 비상 김진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히든싱어 아세요? 요새 시즌3가 또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네, 추가하시고 있었어요. 앞으로 3 막 되게 재미있는 편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. 얼마 전에 제 지인분이 히든싱어 녹화를 갔다왔는데 민순이 편이 그렇게 또 재미있게 녹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시간이 되시면 다음에 또 TV로 한번 시청해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재미있게 또 주말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곡은요. 제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무대를 해봤지만 처음 이제 들려드리는 곡이 될 것 같아요. 네, 휘성의 불치병 들려드릴게요.